오늘 한 번 더 체크타임을 찾아준 방광수 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죠. 90년대를 휩쓴 대한민국 최정상 가수입니다. 데뷔 27년 차 만능 엔터테이너 가수 쿨의 김성수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 부탁드릴게요. 랩으로 자릴게요. 랩으로? 어머, 한 번 더 체크타임이야. 90년도 최고의 혼성 그룹. 2002년도에 골든디스크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쿠레아 히트곡이 130여 곡이 된다고 합니다. 어마어마하죠. 저도 놀랐는데요. 짤막짤막 그게 한 대목씩만 좀 들려주세요. 네, 그러니까 제가 래퍼라서 짤막짤막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길게 하지도 않잖아요. 빨리 떠나자 나 건강 체크하러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